어렵다, 이거 어렵다. 그렇죠, 그렇죠. 하네. 하네. NRG 대한거나 만세. 실패. 50% 정도. 혜연. NRG 할 수 있어. 빵. 왜 그렇게 많이 힘들게 몰라. 실패. 아니라고? 아닙니다. 나네, 나네. 나네. NRG. 하모하모. 하모하모는 그룹이에요. 둘 다 그룹이에요. 진짜 그룹이에요? NRG였는데. 성진 씨랑 청경훈 씨가 했던 팀이 하도하나.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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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누구야? 우아 누구야? 맞는 줄 알고. 맞아, 하모하모. 우아. 그 노래. 팔로우 미. 녹살. NRG 팔로우 미. 실패. 추. NRG 선배님의 우아 우아. 진짜 몰랐네. 시상식에서 올해. 올해 최고의. 신영 씨 유행어 중에 그런 거 있었지. 넋살. 에너지 히트송. 정답입니다. 여러분, 신랑 입장입니다. 우리 신랑. 하지 마. 우리 신랑 넋살. 삽니다. 후, 하, 후, 하. 잘 살수 있습니까?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후, 하, 후, 하. 성공. 이 정도면 안 되는데 신랑이 발바닥 맞아야 되는데. 영태 가서는 영태. 결혼식 아니었으면 성공도 아닌데 이거 지금. 결혼 선물이다. 결혼 선물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까운 거 통과를. 내가 먹은 것 중에 턱 빨고. 바삭한 것도 있는데 안에는 옥수수들이 시키세요. 그런데 저 너무 많이 먹으면 내일 또 옥수수 살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 조심해. 자기가 좀 빨리했다고. 누가 나가요? 그런데 결혼하다가. 보여주세요. 어? 그렇지. 자. 한 번에 맞춰도 돼, 돼요? 그럼요. 수. 수. 예나의 스마일리. 정답입니다. 한 번 올려? 정답.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만화 같다, 만화 같다. 잘한다, 잘해. 야, 버터 향이. 진짜 맛있겠다, 이거. 어, 그래. 어? 이거예요? 어, 일어났어, 이거예요?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서 혈관이 반으로 다 차버렸어요. 어? 아직 혈관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혈관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아직 삼키지도 않았어. 어. 집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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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 식도를 지배한테 가지도 않았는데. 혈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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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까지 꽉 찼어요. 다음 가수를 주세요. 자, 누굽니까? 킥. 킥. 포미닛 뮤직. M-U-S-I-C 아니고 M-U-Z-I-K. 진짜? 진짜 부러운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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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야! 스페이 이렇게 해서 가기야. 야, 이거 스페이 이렇게. 헤이! 얘 나오네. 옛날 노래.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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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리스다, 매트리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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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떻게 다 알지? 대단해, 대단해. 대단하다. 남자들 1만원. 성공! 대단해. 대단해, 정말. 저 2세대 걸그룹 1위 곡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약간 좀 통통한 걸 발견했는데 워낙에 출시가 귀여우니까 세훈이가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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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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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고할 때는 감독님들도 좋아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키에 나올 때는 그냥 정말 일반인 거야. 아, 진짜. 아, 진짜. 공공. 어쩔 수 없이. 아, 봤어? 카메라 감독님들 봤어? 아, 어머니. 아, 어머니. 몇 분 엔파에서 뵀는데. 우리 여성 감독님들은 또 너무 좋아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진짜 웃어겠지. 저기요. 쭈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쭈할 때는. 이렇게도. 밖으로 왜 했었는데. 투 투 투. 호 호 호. 섹시 뮤직. 너무 하네. 서운해하지 마. 키는 정확하게 앵글로만 흥겨왔으면. 진짜. P-R-O, P-R-O. 안쓰러워 같아. 오늘 생일인데 오늘 또. 기술력을 다 투입시켜서 정확히. 정확하게 앵글로만 흥겨왔으면. 서운해, 정말. 조세. 누굽니까? 세윤.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실패. 심. 박미경.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정답입니다. 왜? 가수를 얘기 안 했어요. 오케이. 누나, 컴온. 고. 파워르바럼 파워 호. 파워 호. 웃어, 웃어. 웃어, 웃어. 한 명도 안 웃어. 한 명도.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맛있다니까. 더 좋아. 다음 가죠. 5급. 자, 동갑니다. 자, 자. 1위. L위. FX. 라디. 자, 탑? 실패. 슬기. FX. 츄? 실패. 태안. FX. 피노키오. 천용위로. 같이 벗겼네. 렛츠고, 렛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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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진짜. 잘한다. 너무 잘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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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성공. 행복 원샷이랑 내 원샷이랑 표정이 많이 다르시네. 다음 가수를 공개합니다. 다음 가수. 제발. 엘리 씨. 오, 왔다, 왔다. 보여주세요. 아, 박수야. 아, 박수야. 아, 박수야. 아, 잠깐만. 알지. 알지. 에일리? 에일리. 에일리. 박정현. 꿈에? 그렇죠. 뭐라고요? 꿈에? 안 나와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진짜예요? 정답이에요. 이거 부를 거예요? 불러야지, 불러야지. 이거 들으면 대박이다. 나와주세요, 불러야지. 나와주세요. 반영상 부탁드리면서 1번 마이크 드립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맞이해 주세요. 엘리. 아, 너무 잘해. 으쨰. 처음부터 부르는 거군요. 아, 예. 와, 명곡이야. 와, 대박이다. 저 이거 안 불러본 지 진짜 너무 오래됐어. 대박이다, 대박, 대박. 자서퍼.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엘리의 노래를 듣다니. 와, 이 노래를 듣다니. 대박. 우리 어떻게든. 결혼식 끝났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난 너무 가슴에 떨려서. 우리의 내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고 있네. 이 노래가 꿈인 걸 알지만 지금 이대로 깨지 않고서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 날 안아주나요. 예전 모습처럼. 예전 모습처럼. 그리고 너 그대 손은 그대처럼. 따뜻하네요. 최정만이 형. 가자. 떨떨떨떵떨떵떵떵. 혹시 이게 꿈이란 건 그대가 알게 나진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할 거야, 그대란 생각 못하러요. 그렇다. 진짜 너무 좋아. 그대는 이제 가지 마요. 그냥 여기서라도 있어줘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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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깨지 않을게요 이젠 모르지 않을 거예요 계속 나를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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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어 오직 나를 보며 위로하네 내 손이 짠네요 지친 맘이 자신하며 지금도 그대서 내 그대처럼 따뜻하네요 대답해줘요 그대 정말을 나만큼 그리워했다가 은옥 와... 잘생겼다 나는 왜 은옥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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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단독 콘서트 전국 투어 콘서트 여러분 많은 사람 보자 들으면서 우리 엘리 씨가 드디어 먹게 됩니다. 제 것까지 하나 더 주세요. 빨리 안 나와. 진짜 너무 멋지다. 진짜 비호강했다, 비호강. 다시 한 번. 다음! 보여주세요. 에일리! 에일리! 동현! 에일리! 보여줄게! 나오세요, 보여주세요. 정답! 보여주세요. 라이브로 갑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 에일리 씨가 이렇게 착해요. 감사합니다. 환상의 듀엣. 진짜 가수가 떴다. 메밀리. 약간 너무, 너무 뽀 같은 가짜 같은 것 같아요. 너무 뽀. 과연 이 사람은 음치일까요? 가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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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써준 옷을 걸치고 그 옷을 걸치고 내가 써준 옷을 걸치고 내가 써준 옷을 뿌리고 그렇게 생겼더라. 지금은 난 그녈 만나 또 웃고 있겠지 너를 아무리 지을라도 함께는 난이 얼마인데 불러, 불러, 불러. 같이 불러, 오빠. 같이 불러. 걸어, 걸어, 걸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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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뭐야? 북북북북북북. 두 번째 단계. 눈물이 흐르지 마. 보여줄게 황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눈물이 흐르지 마. 더워,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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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그러면,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나무처럼 사랑 때문에 다른 나 때문에 울지 않을 때의 신 2, 3, GO 더 멋진 남자를 만나 꼭 보여줄게 나보다 행복뿌나 남짓은 사랑 때문에 흘러지지 않아 우리 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 성공! 아, 잘하네! 아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진짜 이거 다 줬다 이제 4분 남았습니다 4분, 한 명 빼고 다 먹어요 다음 가수 주세요 누굽니까? 야, 빨리 꺼내!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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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유나, 비밀번호 486? 다시 한 번, 뭐라고요? 유나 선배님이 비밀번호 486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정답이 더 없고요 자, 피파 갑니다 음악! 주세요 주세요 렛츠고!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흔하게 만드는 방법도 조금씩은 달라 하루에 네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ou are my secret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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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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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오케이 키노 무세연 아 예 드라맨 드라맨 저거 짠 거야, 저거 짠 거야 안 벗겼어 안 벗겼어 다 벗겼어 우리 슬기양이 가자 갑니다 잘했다 자, 과연 누가 탈락이 될지 보여주세요. 끝났다. 안녕. 나래. 어? 레이니즘? 실패. 한해. 태양을 피하는 방법. 실패. 세윤. 비 안녕이란 말 대신. 맞다. 대식이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비에. 비만 아니고 비. 안녕이란 말 대신. 신? 신?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어? 나래. 나래 안 먹으라고 했어. 나래. 나래 안 먹으라고 했어. 안 해. 안 먹어. 비. 비. 안녕이란 말 대신. 정답입니다. 안녕이란 말 대신. 정답입니다. 아니, 안 먹어. 안 먹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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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면.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면.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면. 가면 가면. 네가 떠났다면. 언제나. 하! 하! 컴온요. 오우야 조심해. 컴온요. 오우야 조심해. 제발. 제발. 조심해. 제발. 제발. 야 조심해.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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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했습니다. 영원한 안녕. 안녕은 영원한 거지. 자, 축하드리고 이제 깔깔이 존 일어나 있습니다. 깔깔이 존. 그렇죠. 그렇죠. 아야. 자, 앞에 계시지요? 계시지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미리 키는 준비하고 있고요. 나레. 나레. 너무 나와 있어. 자, 슬기 씨 번져 준비하고 있고요. 이건 맞춰요. 왜냐하면 지금 댄서 두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슬퍼, 슬앤팩 지금 다 준비돼 있어요. 슬퍼, 슬앤팩. 슬앤팩. 나레. 나레. 레드벨벳. 네. 빨간밭. 실패. 아는 노래 다 얘기해 봐. 러시안 룰렛. 실패. 자, 뭐 다섯 글자인가? 레드벨벳.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레, 나레. 레드벨벳 아이스크림.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레드벨벳 아이스크림. 지금 얘기한 거 다 들어갑니다. 되게 비싼 거야, 비싼 거. 비싼 거고. 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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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벨벳 트러플 아이스크림. 트러플 아이스크림. 실패. 아니야? 이번에는 비싼 배송이. 이 정도 비싼. 오늘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생일날 뭘 갖고 가요? 생일날 뭘 갖고 가요? 답답해. 생일날 뭘 갖고 가요? 답답해. 태윤. 세윤. 레드벨벳 아이스크림 케이크. 천연 빌라. 천연 빌라. 천연 빌라. 천연 빌라. 갑니다. 자, 슈퍼, 슬랩퍼가만 된다. 가운드로. 의상 비슷해, 의상 비슷해. 의상 비슷해. 의상 비슷해. 의상 비슷해. 가운드로 들어가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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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케이크까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왜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아까 있지. 날의 향이 최종적으로 못 먹게 됩니다. 인도네. prince전야 하는군요.